야 진이야 넌 왜 뛰니야 더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ende 안 돼 difícil 형 형 형 죽여 죽여 형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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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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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죽여 됐다 2번만 빨리 literature 네. 투지받게 하나, 투지? 투지! 투지할게요? 아까 보셨던 somewhere 똑같은 거죠. 여기다가 이번에 힌트를 줄이면 이렇게 붙이면서 나중에 그 힌트를 모아서 cherح Carson B가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. 뽑아야 돼요. 금 가죠 금? 금 운동 같은데? 수지야 내가 뽑아 아 이거 꼭 뽑아 나중에 차에서 하나 둘 셋 오 잘 들렸어 하나 나와도 바꿔야 돼 오케이 됐다 박아오를 가자 어떻게 하는 거야? 됐어요 자 준비 됐죠 자 준비 좋지 좋다 좋지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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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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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은 저렇게 매고 가는데? 12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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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4초 야 시간 봐라 아 빨리 빨리 야 왜 그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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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괜찮니? 야 얘 쓰러지는 거 처음 봐 지금 오빠 와 오빠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럼 짱짱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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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도 단추 할 수 있어 몰라 창이야 네가 불러 봐 네 수께끼요 예 수께끼요 그거와 관리하는 힌트를 왜 붙으시는 거야 금동이야 뭐야? 약간 색깔이 은이 있었나 보다 실버 저기까 금 가져가시죠 금 가져가자 룰렛을 한번 돌리시고 내가 돌릴게요 던지는 건 뭘로 던져요? 2 2 2 오 수지와 함께하느라 수지와 둘 다 수지 5 야 그잠 힌트 카드 봐봐 5 5 5 누가 수 Bj Hass 다음 글자만 받아도 누가? 그냥 숫자 5? 5가 뭐야? 마지막 수수께끼를 힌트 얻어가면서 푸준 거구나 이게 금은동이란 말이야 형 힌트 2가 이게 뭡니까? 광주에 있었던 거 그런 거 아닌가? 2.2002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처럼 단떡밥이네 진짜 크다 와아, 왜? 오, 쟘기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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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가운데 앉아 말도 안돼 진짜 오오오오오옹